하하하하 어이 가자 어 자 갑니다 아멘 핀드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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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방 걸렸어 가방 걸렸어 가방 걸렸어 가방 나무에 걸릴 뻔했어 걸렸어 한쪽이 쳐지니까 60 60 60 60 80 80 40 40 40 40 20 40 뭐로? 여기 날아갔어 아 그래? 프레임이 크면 빨리 먹기를 하는데 당연하지 바로 엄청 넓어졌죠? 있더만 살 때인데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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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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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괜찮아요? 볼이 위험하다 괜찮아요? 저도 위에 타다 미끄러졌어 앞뒤에 갔다고 근데 앞뒤에 미끄릴뻔이네 아멘 후우 가시고 안계시네 가셔버렸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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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돌에 있기로 했잖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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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묶어 어 합니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앞에 들어 으 으 젊지가 아 ну 아 으 무슨 으 이리 가시죠? 거 맞나? 아니 형님들 이리 가신 자국이 없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고 갔나? 살살 가셨겠지? 살살 가셨나?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그런데 부서님 살살 갈 형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도로로 바로 갔는가 보다. 아 여기 있네. 자국 있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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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구만. 안계셔 안계셔. 바로가? 거고 바로갈까요? 바로. 자 조심하세요. 안녕 꺼라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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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